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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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비츠 공방 제품의 윈도우 타입 베스트업을 가죽해 있습니다. 제품 안쪽에는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고요. 가죽 케이스 색상은 다크레드 색상입니다. 제품 안쪽에는 이태리 가죽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들어있습니다.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5개가 되어 있고요. 안쪽을 보시면 간단하게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 있습니다. 네일에 핸드폰으로 플레이너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. 핸드폰은 옆으로 미는 형태로 끼우시면 되고요. 제품 기능에는 핸드폰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. 핸드폰에 배장되어 있던 터치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고요. 제품 가죽 원단은 이태리에서 수입된 베스트블 가죽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소금을 살짝 올려줍니다. 후추 후추를 넣어서 치즈 치즈 수축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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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